결함 뒤딱 소개합니다 쓰레기 헐 헐 아리다 디펙트에 생명이 꺼져가고 있어 결함하미 헐 디펙트는 변호하면 디펙트 카드가 나온다는 사실이 날 슬프게 한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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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이겼다 액괴허 접색 첨탑에는 작은 발자국이지만 디펙트에게는 큰 도약이다 서울주의 인공물 하나 있는데 서울주의 필요한가 근데 저거 말고 딱히 먹을 것도 없는데 오호호호호호호호 아니 잘 나왔네 아주 좋아 물음표 위주로 가자 상 엘리트 가기 싫은데 왜 이러세요 쉐들 빡딜하면 진짜 정신 나갈 거 같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오한이 좋을까 부팅 과정이 좋을까 자방트 디펙트 카드랑 역시 노지난 메아리 자방 반복 자방 감색 자라 이막을 등반하면 먼저 가있던 엘리트가 일반 몹에서 튀어나온다고 한다 슬기야 수용포 들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저기 제거 가능한데 먹자 니 마법은 소용없다 디버프 안 걸려도 아픈 건 아픈 거지 어 24방어야 자라 아이고 우리 모딜이 잘 잔다 아 잘 말리는 결함씨 근데 상점에서 좋은 거 나오면은 고통 제거 못하는데 좋은 거 안 나왔네 상점이 그렇지 뭐 고통 지워서 너가 개이득이잖아 디병법 디병법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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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수비 가져가서 뭐하게 자식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콤 현놀. 켈리 버스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케리버스. 켈리 버스. 켈리 버스. 켈리 버스. 켈리 버스. 켈리 버스. 社하가. 어.. 그냥 있어서 웬만한 애들은 힘으로 찍어누를 수 있는데 파워.. Overwhelming 차가월이 필요없다 어쩔뉴는 조각 크림 으으으으으으으으음 불急? 불急? 어? 캐리 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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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리미 문화 아 내 인공물 자식아 자동방패 쓰잘덱이 없는거 보소 앱틸 앱틸 탐색 싯권 디픽트에게 바벨을 주기에는 쌀이 아깝지 않은가 싯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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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화가 싫다면 강화 최적화는 어떠십니까 둘 다 싫어요 그 어둠이 센거봐 어둠이 너의 곁을 걷는다 죽전기 죽전기 옆에서 걷 백분열하나도 없으면 좋았을텐데 헤드 망했네 이제는 왜 일대사격 써야되나 아니면 안쳐도 되나 홀홀홀 홀홀홀 어휴 저게 뭐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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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깝치지마 쓸더스 오토 에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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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난 이 권잡지 야불이 디펙트가 약해도 난 이 권잡지 야불이 디펙트 유물 꼬라지 상점 카드 꼬라지도 해봐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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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열 빠른 딥백터 번개를 왜 저보다 거기다 쓰니 아 네 밀집 창방정도는 가볍게 퍼펙트하는 창의적인 인공지능 창백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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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hmm 좋은 승부였다. 버즈업 다음에 나보다 약한 상대를 찾아보도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왕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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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